안녕하세요. 미소뷰 부동산의 이대표입니다. 이곳은 8호선과 GTX-B 노선이 예정된 별래역 인근의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현장입니다. 왼쪽 현장은 구리갈매 테라타워로 올해 하반기 중공 예정이구요. 오른쪽 현장은 작년 22년 9월에 첫 입주를 시작해서 입주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금강펜테리움 ix타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오늘은 금강펜테리움 ix타워 맞은편 구리갈매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의 5층부터 10층까지 섹션오피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코너 호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공되기 전의 드론 영상이구요. 조만간 드론 영상은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드론 영상은 지방항공청의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받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호실은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에서 뷰와 채광 모두 매우 좋은 10층 투테라스의 코너 호실입니다. 조명 면적은 16평이구요. 서비스 면적이 7.3평으로 매우 넓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넓게 하실 수가 있어서 코너 호실은 늘 인기가 좋습니다. 금강펜테리움 ix타워 기숙사와 5층의 넓은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뷰입니다. 천정고는 3.8m로 높아서 개방감이 좋구요. 보시는 것처럼 채광이 매우 좋습니다. 호실의 긴 쪽이 남향이구요. 출입문 맞은편에 있는 창이 동향입니다. 같은 호실을 준공시점인 12월경에 겨울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해가 잘 들어서 난방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위치의 9층 코너 호실로 가보겠습니다. 전용 16평으로 호실의 길이는 발코니를 빼고 약 12m 가까이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서비스 면적이 7.3평이라서 총 23.5평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5층의 옥상 정원과 개방감 있는 시원한 뷰가 잘 나오는 호실입니다. 5층의 옥상 정원과 개방감 있는 시원한 뷰가 잘 나오는 호실입니다. 9층도 10층과 마찬가지로 채광이 매우 좋습니다. 호실에 대한 문의사항은 미소뷰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